그때 이제 김태희 씨 그 따기를 이렇게 하시는. 주무시는 연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제가 사람 같지가 않고 너무나 완벽한 인형이 있는 것 같은 거에요. 그래서 도저히 못 때리겠다. 한 번에 끝내려고 그렇게. 그런데 이제 태희 씨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괜찮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여러 번 가는 거보다. 한 번에. 보통 그렇게 하는 얘기하시죠. 한 번에 해야겠다. 그래서 한 번에 착 해서 오케이 했어요. 한 번에. 그런데 잠들어 있는 연기니까 사람이. 그런데 꿈쩍할 수 있잖아요. 꿈쩍할 수 있죠. 본능이 오르면 엔지인데.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. 아 그게 쉽지 않은데. 정말 쉽지 않은데. 기절한 거 아니에요. 연기라도. 한 번 해볼까요 제가. 한 번 진짜 해볼까요. 한 번 해볼게요. 아니 먼저 브랜선 씨가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. 제가 먼저 해볼까요. 아니 해토를 왜 이렇게 딱 이렇게. 제가 알겠지요. 우리가 작년에 한 6대만 했어요. 갑자기 이렇게 가면 안 되고.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볼까요. 한 번 해볼까요. 1년에 한 6회에서 7회 정도 맞아요. 조선 코너랑 모여봐. 제기 형은 저는 하이킥까지만 해볼까요. 하이킥까지. 조선 씨 한 번. 조선 씨 한 번 해볼까요. 아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. 뭐. 뭐. 이런 거를 뭐. 상당히 세게. 나 나의 인형이야. 오늘도 잘 지내셔야. 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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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